당뇨. 이게 성인이 20%나 되네요. 아마 인슐린은 분비하는 기간이 최장인 모양입니다. 최장인은 아마 소화효소도 분비하고 인슐린 관련된 것도 분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내보내게 된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광주광역시에서 개원을 하고 계시는 김동원 원장, 개원님께서 미래 희망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이분의 페이스북을 보다가 즉 타임라인을 내려가다가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같이 당뇨 인구가 굉장히 많네요.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으로 추산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것은 30세 이상 성인 인구의 약 14%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뇨 전단계 공복혈당장애 및 내당능장애 사람 수가 천만 명으로 이것은 성인의 20%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좋은 콘텐츠가 다른 분들이 조금 더 노출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함께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청나죠? 성인 인구의 5명 가운데 1명이 당뇨 내지 당뇨 전단계인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냐 상시하게 읽어봤습니다. 두 번 읽어봤습니다. 아마 이 cgm이란 것이 혈당 측정기 모항이죠. 백화점에서 파는 계란말이를 한 팩 사서 딱 하나를 먹은 경우 혈당은 이형 당뇨로 잘 조절되는 분들도 대개 30분에 45분 내에 220까지 혈당이 올라갔다가 한 시간 반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계란말이 팩에 설탕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바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가 여러분들 한 유명인이 여러분들 브랜드를 단 그런 반점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는데 그 짜장면이 유난히 달콤하더라고요. 무슨 짜장면이 이렇게 달콤하나 이렇게 이야기했더만 요즘 아마 취향들이 되게 달콤한 짜장면을 원하는 모양이죠. 집사람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설탕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이 이야기인 거죠. 현재 한국의 백화점, 마트, 식당의 거의 모든 음식은 설탕, 베이스입니다. 조림, 장아찌, 게장, 무침, 찌개 등이 모두 다 해당됩니다. 맛이 있어야 되니까. 냉면이나 메밀국수, 잡채, 약기만두 등 탄수화물 음식은 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잡채 만두나 약기만두 같이 탄수화물을 탄수화물로 싸서 튀기거나 굽거나 하면 이게 아마 최악일 듯 싶습니다. 지금 조심해서 철관 건강을 지키지 않으시면 나중에 여러 합병증으로 노년에 고생하게 됩니다. 비타민C 등 황산화제 복용하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이 습관 잘 조절하면서 사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동원 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K-풋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음식에 여러분들 찌지고 볶고 삶고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념 맛으로 먹는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평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최장이 소화효소를 이렇게 분비할 때 뭐 부패나 양념을 많이 이렇게 섞은 음식들에 대해서 소화효소를 분비할 때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방송 듣고 추가적인 내용 있으시면 더 더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최장이 이제 소화효소를 분비를 하는데 특히 지방은 최장에서만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잡한 음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최장에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과식을 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음료들 음료들에는 인공감미로 같은 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아마 소화효소가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음식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골고루 섞어서 먹는 게 좋다. 이게 과연 올바른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김동훈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대로 평소 이야기한 짜장면이 왜 이렇게 달냐 이게 이야기입니다. 한국 백화점 마트 식당에 거의 모든 음식은 설탕 배 있습니다. 조림 장아찌 게장 무침 찌개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평소에 의문 의문이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또 음식이 하나고 또 김동훈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스트레스가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혈당 측정인 cgm을 차고 진로를 보는데 수술 환자가 지혈이 안 돼서 30분 후에 죄 체리에서 보기를 했는데 스트레스에 이제 환자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혈당 측정기를 제가 차고 있는 혈당 측정기를 보니까 갑자기 혈당이 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육체적 정시적 스트레스가 오면 간에서 땅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아마 신체가 이렇게 반응하는 모양이죠. 당뇨 환자에게 마음의 평화가 왜 필요한지 현대의 의료기가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피 검사 결과 환자는 나아졌고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자 저의 cgm 그런 당뇨 측정기에서도 땅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전 식사 이후에 3시간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일어난 일입니다. 당뇨는 거의 모든 노년질환 만성질환의 위험요소이니까 조심하는 게 상책입니다. 당뇨의 친구는 고지혈증, 동력경화,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 등이 제일 친합니다. 주변에 너무 많은 당뇨 환자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마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훨씬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이런 정세를 앓고 계시는 것. 자, 이 보시죠.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음식하고 우리 음식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음식에 여러분들 하고 최장의 인슐린 분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지니까 ai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네요. 한국인은 서양 사람에 비해서 최장 크기가 작고 최장 내 지방의 양이 많아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서구인에 비해서 떨어진답니다. 한국인의 최장의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와 높은 지방 함량으로 인해서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 발생이 여러분들 빈도가 높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한국인들이 서구인에 비해 가지고 당뇨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비만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만 당뇨병 환자의 비율은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서구인들은 당뇨의 크기가 최장의 크기가 커가지고 훨씬 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한국인의 당뇨병 발생률은 식생활 깊은 연관이 있고 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 가운데 일부가 여러분들 해결이 된 거죠. 관련 자료를 보니까 서울대 분당병원의 전문가가 계시네요. 이 임수 교수라는 분이 이분이 이런 국회 학회제 이름들 보낸 논문이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최장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당뇨병에 더 잘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장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크게 한 번 생각하게 되죠. 골고루 먹자 뭐 이런 게 그렇게 좋겠냐 뷔페 가서 과식하는 게 좋냐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최장은 담백한 음식을 좋아할 것 같아요. 양념을 때리 쓴 게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담백한 음식이 최장이 소화효소를 분배해서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들 처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과식을 하거나 여러분들 복잡한 음식을 들어가게 되면 소화효소를 분배해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로드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 전문가의 이야기가 여러분 평소 생활을 갖고 있던 궁금함을 한국인의 최장 크기는 12.3% 정도 작았고 서양인에 비해 가지고 최장 대 지방의 양도 22.8%나 많다는 사실 굉장히 구조적으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신체적 특징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당뇨병이 많은 겁니다. 한국과 비만의 인구 비율은 각각 3.5% 30% 약 10배 차이 나는데 당뇨 환자 비율은 12%로 꼭 같다.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 발견인 거죠. 한국인의 최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걸리기 쉬울 수밖에 없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비만이 왜 많냐 물론 미국인의 식습관하고 이런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제가 주목한 것은 중국인에 비해서 미국인들이 비만도가 현재의 높죠. 중국인들도 여러분들 뭡니까 음식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건 찬 음료와 연관이 많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은 음료 산업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 음료를 권하는 사회인 거죠. 미국은 따뜻한 음료를 주로 중국은 따뜻한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마 이 음료 산업에서 찬 음료가 건강에 안 좋고 비만을 유발한다 이런 부분들은 연구 논문이 못 나오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제가 말씀드리 지만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상대방을 중독시켜 여러분들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각자가 알아가 여러분들 좀 영부를 해야 되는 것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이제 사찰님 말씀처럼 외식도 중요하고 배달 음식 문화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자가로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것. 요리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한국 음식 문화도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개인이 건강을 더 생각하게 되면. 저는 대단히 담백하게 먹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이분 임수 교수께서 당뇨를 예방하기 위한 식사관리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루지어야 되고 젊을 때 당뇨가 나타날수록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 기간도 길어지고 사회적 의료비도 늘어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체중관리라든지 식음 음식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무한정 먹을 수 있는 비폐행 때 식당이 늘어났고 특히 디저트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다양한 디저트 있지 않습니까? 그 디저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인공감미로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췌장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원래 췌장이 만드는 기능이 있을 건데 현대식 생활 여러분들 디저트라든지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보통 음식에는 한 10가지 성분이 있으면 아이스크림은 한 50가지 성분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췌장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췌장은 말을 또 못하니까 침묵의 여름 장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뷔페 가서 이런 것들 과식하는 거라든지 디저트 같은 당분이 높은 먹을거리에 노출되기 쉬운 현상은 췌장에 독이 됩니다. 췌장 좀 생각하고 살자는 거죠. 췌장을.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췌장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죠. 음식은 가능하면 여러분들 담백해야 되고 너무 많은 여러분들 그런 인공감미료나 무슨 그런 걸 더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담백함이 주는 또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식문화가 너무나 그런 부분을 여기 폭염 시에 당뇨병 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평소보다 수분을 600cc 정도 섭취해서 혈액 내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장기가 공격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담백하게. 인생도 담백하게. 음식도 담백하게. 인간관계도 담백하게. 담백하면 되죠. 담백하면 딱 좋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췌장, 위장, 간장, 대장 모든 장기에 부담이 됩니다. 요즘은 요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죠. 요즘 간단하게 하면 되죠. 간단하게. 그리고 또 생으로 먹는 것도 괜찮죠.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